아, 너무 힘들어. 그냥 이렇게 타지 않을까? 오케이. 저기 교포보 같은 둘이. 잘 몰라. 잘 모르지만. 아궁이를 꺼내야 된다는 사실을 난 처음 알았어. 아궁이를 꺼낸다고요? 흙 있는 데서 하라고 하셨거든, 언니가? 흙? 흙이 있다고요? 어, 흙이. 아무것도 몰라. 이거 저거예요, 설마? 글쎄? 아니요, 보이지 않아?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고. 옆 건물! 근데 옆 건물이라고 하셨거든? 옆 건물 이건가? 이게 옆 건물이잖아, 그치? 아, 이거네! 아, 여기있어! 이걸 꺼내야 하는 거였어요, 언니, 이거를. 근데 뭘 꺼내야 돼요? 이거, 이거, 이거 꺼내면 돼. 이거 꺼내면 돼. 자, 무거워요? 헤비. 소 헤비. 소 헤비? 오케이, 한참을 자. 하나, 둘, 셋. 오, 꽤 무겁죠? 완전히? 언니, 뒤에 조심. 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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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하나, 둘, 무릎. 조심, 조심, 조심. 여기? 오케이. 근데 이거 한 번 안 씻어도 돼요? 씻으면 되지. 그럼 언니, 우리 이거를. 씻고 올까? 그래. 하나, 둘, 셋. 너도 정말 위생해? 네. 완전 위생해? 제가 잡고 있어요, 조금. 여기, 여기, 여기. 예. 오케이, 오케이. 저기 혹시 트러룸인가? 트러룸 맞아? 차가도 제대로 돼. 너무 차가워. 괜찮아, 차가워. 괜찮아? 네, 아니야. 가자, 가자, 가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우리 너무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셀꾸나? 완전 다 되는 수 있어 하나 둘 셋 근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더 추억이지 않을까? 맞죠? 긍정적으로 하면 좋지 맞는 거야 쟤는? 맞게 하고 있어? 난 아궁이를 가져올게 언니 그거 무거울 텐데? 잠깐만 괜찮을 것 같아서 잘 모르겠는데 오우 잘죠? 오우 좋아 불을 지킬 거예요 와 나 이거 처음 해봐요 희정 씨 준비됐나요? 네요 불을 지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도 한 번도? 우리 무경험자끼리 지금 어떻게 해보겠다고? 어려운 걸 해보는 거야 좋죠 한번 해봅시다 껌이지 껌일까? 제가 옛날에 봤을 때는 이렇게 세우시던데 이렇게? 이렇게 하시던 것 같던데? 아닌가? 약간 틈만 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이에 같이 살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케이 완벽! 얘가 이게 뭐죠? 참여! 파티 파티 파티?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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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거 좀 잡아줄래? 이거 좀? 어떤 거? 이거? 이거? 불 불 불 이거? 그래 자 이제 자꾸 해봐 이것 좀 언니ikum 이거야? 이거지 이거지 내가 이거를 완전 불 장난하는 기분 어 완전히 오 불 장난 불 장난 오오오오오오오 예스 더 깊숙이 넣어줄 수 있어? 이거 오 예스 예! 뻗은 짜릿해. 언니, 이거 이걸로 해요, 이거. 이렇게 하고, 약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간가? 맞아, 본 거, 우리 다 본 건 많다, 그치? 네. 언진 봤어. 자, 이거 김치전 반죽 해놨거든? 얘들아, 한 명만 와봐. 네. 김치전 반죽 해놨으니까, 너 붙일 순 있어? 그러면 혜진 언니가 하고, 제가 아이콘 옆에. 추락할게요. 여기, 이거 해서 이것만 조금 조금씩 붙여주시면 돼요. 너무 많나? 나 몰라, 나 처음이야. 이게 김치전 튀기는 맛이지, 뭐. 하나, 하나, 하나 F1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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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럴 쌓은 것 같은데? 처음 해보긴 한데. 오케이, 난 몰라. 오우 약간 불월쌍한데 오우 약간 불월쌍한데 완전히 이건 못 뒤집을 뿐이지만 또 이런 맛이지 아니 이건 거의 먹으면 기름 흘러내릴 것 같아 이 밑으로 실패하자 이거 실패 이거 실패 내가 해봐도 돼? 완전히 기름을 너무 많이 녹았어 기름튀김 쏘쏘리 언니 이중희 석화 좋아해? 이게 뭐예요? 굴 석화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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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찔레스 마실래요? 조금 부을까요? 아우 아니 아니 여기 내가 왜 우는지 알겠지? 네 내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나 너무 슬퍼 엄마 이렇게 수제비 만든 게 슬플 일인가요? 아우 아궁이나 눈을 못 마주치겠어 아우 아우 야 바닥에 버리면 어떻게 아니 야 얘 안 보고 너도 지금 바닥에 수제비를 바닥에 버려 언니 귀한 수제비를 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야 뭐하니? 언니 어머 이렇게 하는 거야? 세로로 하는 건가? 강아지가 화났는데요? 너무 시끄러웠나 봐 미안 미안해 미쳐버려 지금 이 중에서 장작을 패고 있다고?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아우 너무 힘들어 그냥 이렇게 타지 않을까? 언니 근데 장작 패는 걸 모르겠어 제 자리에 놔야 해 네 너무 위험해 여러분 이제 슬슬 정리하세요 네 이거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반죽 다 익었어요? 익었을걸?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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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한 번 바닥 아우 조심해 조심해 진짜 눈물의 수제비다 눈물의 수제비 와 다 빨갛아 어 그냥 한국 김밥상이야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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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isti 너는 느낌이 난다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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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화어 맛있겠다 드실까요? 맛있게 드세요 고생하셨어요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뿌듯하다 뿌듯하다 아무래도 friendship 오 뭔가 수제비가 왜 이렇게 귀여워? 매워요, 언니? 맵고 맛있어요, 맵고 맛있어요. 완전 내 스타일이야. 너무 맛있어요. 매워. 매워요, 언니? 맵고 맛있어요. 맵고 맛있어요. 완전 내 스타일이야. 청양고추 넣지? 청양고추도 그렇고 아까 그 옆집 할머니가 주셨다는 마늘고추장 많이 넣었다. 근데 간이 딱이다. 맛있어. 맛있어. 송양고추로 매운맛 낸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저는 굴 너무 좋아하는데. 나도. 언니 굶은 찜도 진짜 대박이에요, 아이큐 언니. 야, 다 맛있어. 다 맛있어. 같이 밥 먹으면 좋지 않아요? 맛있게 해 먹어봤어요. 반죽은 누가 하셨어요? 반죽은? 당연히. 나 오늘은 반죽제이였어. 하루 종일 밀카롱만 만들겠네. 우리 경연 프로그램 하면서 도시락만 먹다가. 도시락만, 식은 도시락만 먹다가. 맞아. 도시락 먹었지 우리. 오늘 빨간 고기게, 갈색 고기게 이걸로 맨날 했었어. 맞아. 갈색 고기게, 빨간 고기게. 왔다 언니. 우리 이제 선물 줘야 될 것 같아. 선물? 무슨 선물? 선물? 아 우리가 쇼핑할 선물? 시장에서 여러분 선물을 사왔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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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희야? 어머, 어머, 어머. 헤인젤, 헤인젤 갔다 오자. 헤인젤 이것 좀 먹고 가. 그만 드시면 갔다 오려. 잠시만요. 그만 드시래요. 기대하세요. 우리 리더분들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 아주. 자, 일로 오세요 선물. 자, 일로 오세요 선물. 네. 지금 너무 눈도 오고 너무 춥잖아요. 네. 하나하나씩 진짜 한 분 한 분씩 생각하면서 저희가 결정했어요 정말로. 진짜로? 진짜로. 대박이다. 일단은 발이 시려우니까. 이거는. 우와. 예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진짜? 봐봐, 지금 갑이 맨발이잖아. 발 시려워. 그러니까. 놔줘, 놔줘. 자, 홀리뱅. 우와. 홀리뱅. 홀리뱅. 그리고 훅은 훅대로 빼주고. 라츠카 핑크야. 라츠카 핑크야. 라츠카 핑크야. 이게 핑크 아닌가요? 아, 이거 핑크 아니었나? 제가 핑크야. 라츠카. 와, 대박이다. 자, 와이 잭스. 자, 와이 잭스. 와이 잭스. 와이 잭스. 나 안 부르세요. 보곤지가 어때서.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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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부르세요. 귀여워. 어떤 거 하고 싶어? 멍냉이. 잘 안 부르세요.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알았어. 감사합니다. 조금 더 귀여운 걸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키하고 버건디하고. 네네. 와, 이거 따뜻하지. 우와. 발이 이렇게 되게 작아 보이는 효과가 아닌데? 발이 왜 이렇게 작아? 발이 오동통해 보여. 그러니까요. 귀여워. 발에 안정감이 있어. 어때요? 괜찮죠, 이거?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낙낙. 낙낙. 우와, 여기가. 고웅이요? 웃었네. 고웅의 최고 패션을 자랑하는 스트릿 패션 파이터. 첫 번째 여인네를 소개합니다. LA로 시집간 줄 알았더니 고흥으로 온. 리정! 새섹시해 나갑니다, 새섹시. 안녕하세요. LA에서 대단한 데로 시집간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정 많은 동네로 온 거지. 낯가리는 쪽으로. 안녕하세요. 패션 좀 자랑해봐요. 저는 막내다 보니까 이렇게 막내답게. 쌍큼쌍큼하게? 쌍큼한 노란색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소화하는 젊은 감각. 어떻게든 예뻐 보이려고 가진 노력을 한. 맞습니다. 우리 리정. 안녕하세요. 다음 여인네 소개할게요. 다음 여인네 나오세요. 갯돈 들고 고흥으로 튄 허니제이. 왜 불러. 잠깐 뭐야. 내 페르소나요. 내 페르소나요. 내 페르소나요. 보여? 아니. 소식적 무형 좀 했나 봐. 제대로 뽀임이야 뽀임. 이거 알아? 알았어요. 다음은. 개똥 들고 튄 허니제이를 쫓아온. 응? 니 헤이. 도망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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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개똥을 가져갔어. 도망갈래. 여기 있다고 소문나고 왔어. 어딨어 이 옆었네. 어딨어. 이 옆었네가 여기 있어. 시끄러워. 시끄러워. 우리 다시 재회를 한 거지. 우린 다시 사라질할게요. 나 어쩌봐. 취미가 할리 탁이래 할리. 옆었네 타. 개똥 같이 들고 치게. 달려. 진짜 세. 다음은 그 뭐 시기. 뭐 시기. 밤만 되면 이렇게 맨날 어두울 때 동매를 몇 박스. 이렇게 돈 나고. 몽미카. 아이고. 몽미카. 안녕하셔라. 안녕하셔라. 아니 어디 좀 모자란죠? 모자란죠? 안녕하셔라. 아직도 순수한 소녀의 맘을 갖고 있는. 고흥으로 시집 온. 모니카여라. 서울말이나 다 바뀌었어. 앞에는 서울말이고 뒤에는 사투리야. 연기력이 조금 부족하여라. 자 다음은 우리 고흥의 미스코리아. 왜 그게 나을까 아니여. 내가 제일 어리고 이쁜데. 자 요 우리 미스코리아 지인을 소개할게요. 효진 초이. 효진 초이. 효진 초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안녕하십니까. 이 여자는 아이콜 중독자여라. 막걸리를 또. 여기다 먹고 왔지. 안에서 난리 났는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갈게요. 우리 고흥 마을회관. 회장님. 싸몬님. 이분이 없으면 마을이 안 돌아간다. 들어오세요 싸몬님. 합리. 세참이야. 세참 시간이야. 연기 엄마. 연기 엄마 세참이야. 나 또 마시라고. 아니 세참이야. 난 욕심이 많아. 어딜 뺏겨. 난 욕심이 많아. 남편도 일고. 우리 두더 댄스도 한 번 추면 안 돼요? 좋아요 좋아요. 두더 댄스. 두더 댄스. 두더 댄스 하자. 두더 댄스. 두더 댄스. 두더 댄스. 에이. freedom of fighters. 하나. 둘. 둘. 두더 댄스. 두다 댄스. 에바바바바바바바바바두 댄스. 이렇게 autop ăn 위치처럼. 조절을 꺼지 않고 괜찮아. 겸끔은. 아주 깐스러워. 아휴. 더 까슬까슬해. 아휴. 그래요. 됐다! 좋아. 바싱한 건 난 잘 모르겠고. 그냥 우리가 즐거우면 된 거야. 그 새 거라는 사람은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제일 멋있으면 된 거야. 와휴. 아휴. 2.2.3.4 3.4.5 3.4.5 3.4.5 4.5 4.5 4.5 5.5 5.5 6.5 5.5 6.5 6.5 7.5 8.6 8.6 8.6 9.6 10.6 10.6 11.7 11.3 12.7 11.7